팁은? 팁은? 재밌다. 반가워.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가 돼. 연습했군. 아니, 몇 프로일 것 같아? 몇 프로라고 하고 싶은데 97%라고 할게. 고마워. 97% 마음에 들어? 응. 너랑 했을 때. 알겠어. 믿어줄게. 잘하지. 그래서 더 좋고. 오늘 누가 하는 얘기지? 뭐.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. 기대해 주세요. 기대해 주세요.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. 이제 불이 붙은 거야? 난 패키? 언제나 이쁘기도 하지 원. 하지 원? 이쁘기도 하지 원. 오빠와 같이 한다는 거에도 의미를 많이 뒀었고. 그리고? 처음 대원 갔을 때 차지원 되게 고생 많겠다 했는데. 그래. 그래서 고생 중이잖아. 가장 열심히 질문 안 해?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. 진짜야? 진짜 좋은 거 맞아? 진짜야? 진짜 좋아하는 거 맞지, 채원아? 통과했으니까. 아, 1차가 뭐냐? 2차가 있는 거 아니겠어? 저는 채원아의 상당히 다양한 발성을 이번 드라마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. 제 기억에 그게 아닌데요. 이거? 잭인데? 맞아요? 확실해요? 네. 맞죠? 맞잖아요. 너무 쉬운 걸 줬잖아. 아니. 맞죠? 정답. 아, 범이구나. 자, 이제 카즈요. 자, 그렇지. 모이고. 잠깐만. 재질 좀 해. 아니. 동물인가요? 아니, 잠깐만. 왜 그래요? 동물이에요. 동물. 5, 4, 3, 2, 1. 사자. 틀렸어요. 말. 말. 아, 말. 이거 어떡하나? 나는 아이고. 이건 우리 드라마와 관련이 있죠. 우리 드라마. 뭐예요? 희성의 시계줄. 맞았어요. 곰일도 감성 추적극. 악의 꽃.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7월, 첫 방송. 반송. 또 대결이 되,-